인터넷 매치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얘기 듣고 그다음에 이번에 협상 결과 때문에 저도 학생들 지금 하는 거하고 제가 같은 입장이어서 저는 좀 응원해 주고 싶어서 잠깐 들렀습니다. 오늘 쉬는 날이어서. 학생들 생각하는 거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SNS나 여러 군데서 많이 접했기 때문에요. 지금 하는 것들 전부 다 지지하는 입장이고요. 저는 그냥 응원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